오토바이네 이렇게 하긴 도로 타고 오네 하하 저새끼 뭐하는거야 뭐야 하이마트 왜 사람이 오냐? 온다고? 왔는데? 나 잡을게 어딨어? 나 총 맞았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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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이야 어딨 어딨 어딨? 밖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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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밖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형 왼쪽 갔다 갔다 갔다잉 밖에 있네 쟤 내가 가서 잡을게 오른쪽으로 갔어 쟤가 나 볼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는거만 봐줘 뻐기 온다 어 뻐기도 잡자 쟤 킬도 형 킬로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데 난 그런거 필요없어 어차피 나는 후방가면 난 무조건 다 쏘기 때문에 킬을 많이 먹는단 말인데 다 쏜다고 킬을 많이 하는거 아닌데 아 진짜 킬 렉이 뜰래? 아 진짜 킬 렉이 뜰래? 아 간나 어이가 없네 의중공방에 솔직히 킬 렉이 의미가 없잖아 응 의중공방 그냥 쳐다보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아 당신 치킨 노린다고 이 양반아 같이 가 내가 킬을 해야 된다니까 아 제가 먼저 가서 보고 있을게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천천히 오셔야되요 오케이 아직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도트 있어? 도트 없으면 안되는데 내가 킬을 하면 안되 포니저 싸운다 야아 벤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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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누가 나 쏘 왜요 왜요 저새끼 뭐야 또라이새끼인가 저기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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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쪽 백업 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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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마리 아까 걔 친구인 것 같아 뭔 만지 알지? 네 앞에 언덕 니가 아까 그 잡은데 찾았다 찾았다 가만히 가만히 컷 어 초밥새끼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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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탄 좀 줄게 네 레벨 싸움 끝났으려나 치킨 먹는다 많이 들어가자 솔직히 너랑 나랑 지금 듀오하면 솔직히 한 오연치킨은 충분하잖아 그거는 좀 힘들지 싶은데 치킨만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게임하면 가능은 한데 왔다 숙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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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구 쪽으로 어 어디로 왔어 안보이게 입구에 있어 쟤들 입구에 있어 나 온다 온다 정면으로 어디? 온다 형이 쏴요 내 앞으로 species 들어 prop 무릎 정면으로 좀 대비해 Bach 오 나이스 지민 ... 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이거 내꺼요오오오오오오 아엏 X 4시체를 먹고 가 왜? 니 시체 4시체가 어딨어 여기서? 인당 하난데 필요한 거있어? 도트! 주세요 도트! 도트 없어 나 진짜 리얼 난 도트도 없어 너 옥상집 안 털님 갖고 옥상집 털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거 빵댕이 후라이팬 스킨 없애줘야 돼 벤츠야 아이 답답하네 그거 어그로 끌리잖아 빵댕이 그거 아니 이게 왜 어그로 끌려요 그냥 쭈웠는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스킨 없애야지 뭐 하라니까 뭐 하는데 아 틀렸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문을 다 닫아놓고 왔는데 청문으로도 안 뛰어내려는데 호라이팬 버렸어 후라이팬 무조건 껴야돼 후라이팬은 후라이팬 아까 빼라면서요 아니 스킨을 빼라고 스킨 스킨을 어떻게 빼요 후라이팬에 장착이 되어있는데 알트 알트 시프트 왼쪽 마우스 누르면 스킨 빼지잖아 이것도 물어봐 프로게이머가 스킨 빼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 몰랐네 몰랐죠 그래 그거 빼는 거야 호라이 빵댕이는 무조건 빼는 거야 주황색 총이라 주황색 총은 간지러 들고 다녀야 돼 아니 아니 어그로 끌려 무조건 어그로 끌려 킴명따 스킨이 제일 베스트야 어그로도 안 끌리고 총도 잘 먹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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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네 하긴 도로 타고 오네 하하 저새끼 뭐하는 거야 하하 저새끼는 무조건 쏜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킬 태웠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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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도로 도로 형 죽을까봐 동생이 형 죽을까봐 잡아드렸어요 오케이 너무 위험했잖아 아 오토바이 새끼 존나 웃기네 저 새끼 저거 저 새끼는 무슨 내가 투명인간인가 조금 방금 레토나트하고 각 벌려주는거 어땠어? 나이스 어 그런 플레이 나이스 그럼 멸망전 때 왜 안하셔도 돼 아니 전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약간 좀 그런 플레이는 아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 뛰어댕긴다 이거 우리 차 안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거 일단 뒷단쪽으로 치고 저기 존나 뛰어댕긴다 어 이거 개미 찍고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하나 둘 셋 최소 3명 나왔어요 들어가 쟤도 위에 있어 위에 뭐야 뭐야 그래도 사람 많아 한 3명이 있었는데 어디로 걸리지? 제자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 각 벌려야겠다 먼저 아이 3명 궁금하지 아아앍 아야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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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킬 1킬 나란히 먹었잖아요 형들이색 아앍 아앍 그거면 되있지 1킬 1킬 했으면 되찌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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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있어 어그 여기 차고집 차고집이 어그있어 위에 능선되야해 위에 능선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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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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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호진 호진 호진icity 안갔어 죽을려고 얘부터 잡으라고 도망을 가고있냐 왜 내 위에 나무 아 갔다 이거는 안갔어 내 위에 V있잖아 못살아 못살아 잡아야 사람 형 쏘잖아 이거 잡아주면 사라 얘도 맞는다 형이 쐈고 가창가창님 100개 펭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어갈게 들려줘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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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고 잡아달라고 병신로 양강해라고 잡아봐 저기 있잖아 위에 양강해라고 나도 집에서 쏘면 되잖아 연막같이 기어가게 아니 여기 오른쪽에 쏜다가 돌대가리 새X야 그니까 담벼락 안에서 쏘면 됐잖아요 이거 왜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 존나 답답하네 이걸 뒤지나 아휴 그래 이마나 가나보자 응 아휴 아휴 조절하네 여기 주황핑이 오토바이 담벼락 밖에 대놨어요 응 아 그거 내가 타고 갔구나 아 쏘리 어? 걸어서 뛰어가시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 오토바이 내가 타고 갔네 어 걸어서 도망가세요 형 좋아 오토바이 아 야아 분명히 내가 한 3시간 전에 얘기했거든 못잡을 거 쏘지 말라고 저걸 지금 잡을 거라고 쏘는건가? 비웃는다 비웃어 그냥 개시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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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적합 lipstick 쟤들 와야되요 쟤들 쟤들도 이지간이 너무 편하다 샤빨 어때? 나쁘지 않았어요 굿 그정도면 굿 오오오오 야 이거는 우트라보록이다 이거는 보록이 아니라 예측이야 내가 서두를 많이 했잖아 저는 연막은 나한테 안 통해 아무것도 안보여 아 개씨 쟤는 우신다 근데 아 개새끼 야 이 새끼 이거 방송 욕심있네 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좀 살려주지 오토바이는 죽어가지고 오토바이 줄려고 그랬던거 같은데 의도치 않게 터진거 같애 내가 봤을때 분명히 저 오토바이 줄라그랬어 킬좀 아 아유 이씨 킬은 못줘도 오토바이 줄라그랬는데 야 의미가 없지 뭐 탄이 넘었어 탄이 30발밖에 없어 기억을 되돌려보세요 얘네가 가깝겠어요 아니면 우리 뒤에 산이 가깝겠어요 그니까 우리 뒤에 산에 형이 원래 오자마자 잡았던 애들꺼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먼데까지 뛰어와야돼 걔네 못잡았잖아 잡았나? 잡았잖아요 형아나 나란히 잡았잖아요 내가 킬 먹었다고 존나머라 했잖아요 늦었다 여기 들어가자 어디로 가야돼? 오도 좀 해줄래? 아유 오도라긴 뭐있어요 이미 차도 없고 맨손으로 뛰고 오는데 그냥 쭉 뛰어서 최단기간 최단 루트로 뛰어가면 되지 뭐 저 오토바이 있다 니꺼 인정? 어 그것 탈 수 있다 저기 시체도 있잖아 시체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써야돼 벤츠야 26명이면 뭐 여기 어디 갈데가 없다 뭐라노 주황핀 형한테 딱 어울리는 주황핀 저기 일단 저기 나무판자집에 처박혀 계시면 되요 저기 주황핀가서 한바퀴 왼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저 딱 구석에 계시면 되요 어디로 돌아? 여기로? 뭐한 그정도 뭐 제가 운전대를 못잡아가지고 알아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루트 이런거 저기 사람 있으면 루트 이런거 존나잡다 사람이 있을수도 있을 수 있다 있을수도 있을거 조심하고 됐다 으악 오케이 쟤들 잡자고? 아 그럼 어떡해 여기서 근데 여기 안보여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떼야겠다 인정 이거 나이스 시야 좋았고 샷팔 좋았고 아아 오오오 이때 붙을 만하지 이때 붙어야지 끝 누거지 어 써는 국대수류탄 끝 깔끔했고 아 가비 나이스 어 이건 오졌다 이거는 나 오더만 있잖아 나는 오더만 있으면은 진짜로 아무도 못말려 빨리 파밍하고 나가요 형 빨리 저기 중앙다시야 끌고 왼쪽 왼쪽 창 끌고 나무판자 뒤에 갖다 놓으면 돼 주황핑쪽으로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나무판자 뒤쪽으로 오른쪽 자 밖에 안 터지게 네 거기 딱 집에 붙여 오케이 오케이 거기 여기 사람 있나 없나 체크하고 오른쪽 능선 그쪽 그쪽 그냥 오른쪽쪽 미니회상 주황핑쪽 아 거기 말고 주황핑쪽만 보면 돼 그쪽에 어 장량끝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 어 이제 차타고 일로 올라가면 돼 주황핑 앞에 능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세워서 천천히 보고 어 뭐야 어디냐 뭐야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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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강 동강 동강 330이 어디야 아이고 330 더 오른쪽 그거 말고 저기 불때기 밀바닥에 서있잖아 사람 1킬도 낭비하지 말라고 숙이고 숙이고 뚝배기 터질거같이 쫄리니까 그렇지 연막 삐져나오면 수루타 하나 까주고 일단 코디다스 아 너무 멀다 맞으러 왔다 수루타를 내가 다 저정도면 중심 아니냐 차 타지마 차 타지마 걸어서 저거 찾고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왼쪽으로 돌아온다 오케이 냅두고 냅두고 형 위치를 보여주지마 절대로 인정 오케이 이제 섞고 이제 알아서 하시고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아 야 이거는 힘들었어 힘들었어 내가 죽어가지고 힘들었어 이거는 아까 날 살렸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형 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첫판 12킬 됐으 아 이거는 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